오늘은 꼭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되네. 며칠만 시간은 좀 줄어. 기다려줄 수 있지? 그래 가자. 봄이랑 받아보면서. 엄마. 왜 그랬지? 으휴. 으휴. 니가 이러니까 시영이한테 오빠 대접을 못 받는 거야. 아줌마. 아줌마가 내 동생 얼굴에 냉커피 뿌렸다면서요. 내가 울면서 전화해도 그렇게 달려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. 단 한 번 더. 누구도. 포스피스 김재형 환자 알지? 네. 이거 너 가자.